큰 비행기가 미공기구요. 둘다 미공기지만 큰 비행기가 저 미군 붐 플라잉 붐 기초고요. 캐시 뱅길 사모 그리고 좀 더 선 지금 저도 지금 컨텔 어쩠습니다. 어디갔어? 아니에요. 조금 달라요. 맵 한번 볼게요. 와 한참 오래 있어냈네요. 라스베가스 저 극 쪽에 있어요. 지금 빠르거든요. 속도가... fc 플러스 한번 보세요. 지금 예를 찾을 수 있는 바보를 몰라서 맵 보고 찾겠습니다. 자제의 하이븐으로 가르쳐봅니다. 자제의 하이븐이 과연 출발 급여기 빨리 찾아야될거에요 아마 헤매고 있으면 주라갑니다. 어? 어디있어? 바이크 UK가 뭐야? 지금 제가 급여기 뒤에 있으니까 두개로 보이는 쪽으로 오실래요? 아 구름이 맞춤 지금 그 위에 고도랑 비슷해가지고 아 보드 스파이크 아 일단 저를 락했으니까 저 맞추고 오세요. 이제 좀 주파수는 기본 지금 프리셋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조작 안하셔볼게요. 보드 만 옵션 피트 아 정확한 번호는 14500정도 속도 대량 300 아트 지금 제가 방금 요청한 교신이 뚫리면은 아 바로 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 지금 제가 먼저 리퀘스트 했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잠시만 제가 그 버튼 켜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봤어 네 잠시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구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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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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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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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